반갑습니다. 주식도울선생입니다. 네, 오늘 1월 22일 안내해드릴 종목 휴림 로봇 휴림 로봇 안내해드릴거구요. 위에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휴림 로봇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휴림 로봇 오늘 장 시작과 함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1560원 40원 하락된 금액의 장 마감을 하였구요. 시외도 1554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이렇게 장이 솔직히 좀 아유, 거지같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구요. 와, 이거 조금 뭐 우리 형님들이 조금 털기? 네, 털기 이렇게 들어간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구요. 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아침에 네, 시초가 1600원에 시작해서 지금 최고가 1639원까지 갔었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 조금 보시면 좀 고무적이라는 부분 좀 확인 가능하시고 전체적인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차트 네, 보았을 때 네, 보시게 되시면 네, 지금 10월 27일 날 최저가 1192원 까지 네, 내려갔었다가 지금 현재 1560원까지 네, 올라갔었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지금 상우 상향하면서 이제 바닥 구간 한번 다지면서 올라갔었고 지금 1560원 네, 음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주주님들 네, 너무 걱정이 크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휴림 로봇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이요. 네, 시작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상단 이렇게 매몰대 물려져 계시는 네, 1700원대에서 2000원대에 물려져 계시는 주주님들 잘 보유하셔서 네, 탈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탈출기에 한번 나와요. 우리 주주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요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꼭 네, 타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우리 휴림 로봇 네 오늘 거래량 어땠어요? 네, 거래량 그래도 많이 나왔었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네, 매도 나왔었고 외국인들 3일 연속 계속 매집해 나가고 있고 우리 기관 형님들은 좀 털고 나갔다라는 부분 네, 좀 이제 나갔죠? 그 다음에 투신 투신 오늘도 조금 소량 매집했습니다. 내 기타법인 네, 매도세 나왔었고 내 외국인 네, 매집에서 나 매집에서 들어왔었고 네, 기타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수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세가 나왔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네, 이렇게 매도 부분 관련해서 나왔다라는 부분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들어와져 있다는 부분 근데 뭐 아시다시피 외국인들 뭐 들어와졌다라고 해서 이 주가가 한번 이제 끌어올린다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동매매 네, 자동매매 해서 이제 들어와졌다라는 부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우리 아직 휴림 로봇 관련해서 아직 이슈가 다 나오진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네, 오늘 네이버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 휴림 로봇 네 우리 주주님들 좀 보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네이버 화면 켰습니다 시총 얼마냐 2761억원 네 코스다 298위 네 보시게 되시면 거래량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났죠 저번주 금요일날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네 터졌었고 네 보시면은 저번주에 우리 외국인 형님들 좀 매집해서 들어왔다 외국인 보유 현황이 5% 5.37% 라는 부분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휴림 로봇 이제 최대 이슈가 뭔가요 네 휴림 로봇 니큐셀 인수 주체로 부상해서 300억 네 300억 원 조달한다라는 부분 네 이거 네 알고 가시면 되고 2차전지 관련된 네 이큐셀을 인수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대주주 네 휴림그룹이 2차전지 장비 사업체 이큐셀 인수에 나서면서 인수 주체로 계열여 휴림 로봇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는 부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감독원 전자공채에 따르면 휴림 로봇은 지난 19일 300억 규모의 자금조달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전환사체를 통해 200억 200억 원 유상증자로 100억 원을 조달한다라는 부분 네 대주주가 봤죠 네 200원에 네 12발행했죠 이거 대주 아 이거 뭐 욕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죽이려고 이 새끼들 200원에 전환사체 발행해서 지가 가져갔죠 우리 주주님들 이거 탈출기에 봐가지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네 잘까딱 잘못하면 네 큰일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슈가 또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 한마디에 휴림 로봇 네 요거 대성홀딩스처럼 우리 한동훈 장관 네 관련주로 해서 이슈 나올 거니까 오늘의 하락은 네 뭐다 악재해소 네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 진짜 휴림 로봇 우리 주주님들 탈출기에 봐서 네 가야 된다는 부분 꼭 알고 가시면 되고 지금 매수하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 매수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 이 돌에게 요청하면은 매도 타점 잡아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이따가 꼭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동훈 비대위 네 요거 관련한 아주 이슈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휴림 그룹 2차전지 장비사 이퀘셀 인수 우산 협상자 네 선정 관련된 내용 요거 관련된 자료와 정보 준비해놨으니까 요거 무조건 받아가시고 네 휴림 로봇 대응 전력 자료 만들어놨어요 이퀘셀 인수 합병 관련된 자료 네 요거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가시고 네 자료 2개입니다 24년 휴림 로봇 관련된 자료 이퀘셀 인수와 네 CB 관련된 자료 2개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거 신청해서 무조건 받아가세요 우리 주주님들 그 다음에 LG전자 네 사장 로봇 M&A 지분투자 가능성 네 요거 대주 네 요거 나와져 있어요 요 LG전자 에서 네 로봇 M&A 관련된 회사 중에 하나가 휴림 로봇인거 알고 계시죠 집은 투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요것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네 휴림 로봇 유진로봇 AI 관련주 하락에 급락했다라는 부분 네 요거 의도적인 투매로 해서 네 매도 하락시킨 거예요 네 우리 주주님들 요거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 꼭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의도적으로 하락시킨 겁니다 의도적인 하락 알잖아요 의도적인 하락 분명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뭐라고 그랬죠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안 데리고 갑니다 네 안 데리고 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라붙으니까 이걸 털고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툼에 유도하는 거예요 툼에 유도 좋은 이슈와 들러붙으면 털기 매도 네 매도 매도 유도하면서 자기네들은 저가에 저점에서 잡기 잡아서 갑니다 네 툼에 유도하는 거예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쫄지 마세요 우리 주주님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이 도울이 네 요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무조건 받아가시고 네 보시면 네 요거 텔레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울이 요기에서 실시간으로 네 자료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돼요 네 요렇게 아침에 매수가 매도가 요렇게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어요 모비스 매수가 네 4,900원의 비중 50% 잡아서 매수하라고 이렇게 안내 드렸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료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이 도울에게 자료와 정보 요청해서 받아가시고 네 우에 상단에 있는 도울 전화번호 010 네 4903에 4619번으로 네 휴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어 대형전략자료 네 휴림 로봇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드릴 거니까 무조건 요청해서 받아가시고 네 매수매도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서 네 매수가 매수가 매수가도 같이 보내주세요 네 매수가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매도가 타점 잡아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해 주세요 010 4903 네 0104903에 4619번으로 지금 당장 휴림이라고 문자 한통 꼭 보내주세요 그럼 대형전략자료 그럼 대형전략자료 EQSR 인수합병 관련된 자료 무조건 보내드리고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휴림과 네 예를 들어서 LS다라고 보내주시면 이 도울이 분석하고 브리핑하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서 네 답장 드리겠습니다 네 텔레방 무료입장 네 요거 안내해드리고 0104903 4619번으로 지금 당장 휴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주주님들 네 그럼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잡아드려요 요렇게 텔레방에서 실시간으로 자료와 정보 드리고 있는 부분 네 꼭 알고 가시면 되고 네 요런 자료와 정보 받고 싶으시면 꼭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도울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네 요렇게 요런 종목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네 요런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텔레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요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도울이 요렇게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물론 100% 수익 못 내드려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80%에서 네 90% 수익 내드리고 있고 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네 아시죠 방송 보신 분들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도전해보고요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할 줄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매수가 매도가 네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019 네 4903에 4619번으로 지금 당장 휴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요렇게 편하게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세요 네 도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 한통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